육번 양의 정수 k에 대하여 x는 사 k y는 육 k z는 십 k일 때 x y z의 최대 공략수가 두 자리 자연수일 때 그러면은 사 k 육 k 십 k 먼저 k가 먼저 되는 거죠 k 그러면은 사 육 십 또 되죠 2 2는 4 2 3은 6 2 5 10 어 자 이거죠 세대 공략수를 g 라고 하면은 g는 2k 되죠 2k가 두 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2k의 범위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2k가 10 이상 두 자리니까 99 이하야 되는 거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k 5 2 3 2로 나누면 2 4 8 19 2 9 18 49 쯤 오니까 자연수 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다시 5 2 3 k가 49 이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x 플러스 y 프로젝트 최소값이 되려면은 다 양수가 그러니까 k가 최소화 되면 되는 거죠 k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거는 5죠 5죠 k는 5일 때 있는 거죠 k가 5일 때이면은 x는 5 4 20 y는 5 6 30 z는 50 그래서 이거 3개를 20 더하기 30 더하기 50을 다 하게 되면은 100이 나는 거죠 100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